국내 휴대전화 생산량이 10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휴대전화가 2,500만대로 2008년에 18.4%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1.4%에서 올해 1.3%로 크게 줄었습니다. 반면 중국은 올해 휴대전화 13억 7,200만대를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70%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비용을 이유로 중국이나 인도,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